안녕하세요. 뷰잘할 뷰티풀 에디터 김민지, 모델 이유안입니다. 오늘은 신상 제품들을 ASMR로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팬분들이 ASMR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 요청이 되게 많았었는데도 굉장히 민망해하는 성격이어서 못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어차피 유안 씨 꿀보이스가 메인이니까 저는 뒤로 빠져서 화장품 소리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이원의 ASMR입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수고하실 수 있는 식당의 버베마 샤워즐입니다.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땀도 많이 나고 그럴 때 이 상큼한 향기가 나는 버베마 샤워즐을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샤워즐을 보랄 듬뿍 뿌리고 손으로 조물조물 맞추면 범베마 샤워즐이 싱크로운 컵불로 계속 푹 생깁니다. 컵붐 소리가 잘 들려질까요? 샤워즈는 샤워즐에도 하루종일 향이 굉장히 좋아해요. 다음은 여기 록신탕에서 같이 나온 워터제이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팅 손등에 올리면 시원한 풀림감이 있어서 여름에 굉장히 다양하게 좋을 것 같아요. 향도 엄청 좋습니다. 더운 여름을 땀만 열리고 집에 와서 이런 향이 좋은 제품들로 샤워하고 두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은 링디입니다 푹 자도 피곤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먼저 링디 한 번을 꺼내서 한 번 달아주세요 불을 촌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섞을게요 이 제품은 아시기만 해도 마법같이 피로가 사라진 제품이에요 활용력이 떨어졌을 때 극심형이 필요한데 우리 같이 마셔보는 것 같아요 이 소리는 VDL 엑스포트 컬러 리얼벨은 립스틱 베스트 컬러 4종이 전반 2년차로 변신한 소리입니다 보통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떤 피부톤에 발라도 절덕인 컬러 4종이 한 세트로 살 수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중간에 있는 색깔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 제품은 딥디크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딥디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달은 베스트 5가지를 다양한 색깔로 만나볼 수 있게 됐어요 그중에서 제가 고른 제품은 도손이라는 제품입니다 튜베리우츠의 스파이시한 향과 여름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한번 뿌려볼게요 한번 뿌려볼게요 잘 좋습니다 색깔부터 초록초록한게 여름스럽죠 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한척판입니다 이거 한척판이래요 한척판이라고요 가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들 전부 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답니다 안녕입니다 안녕 오늘 ASMR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어려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현씨 목소리가 다 했죠 뭐 뷰비 남겨와 함께 뷰비 천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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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 뷰비다